신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는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여러분들과 대가들의 투자 맵업 정말 주식 투자의 지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체크 드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또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방법 적혀 있습니다 샵 37715 신대가 문자 혹은 누란톡 채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시장에 제가 항상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가들의 투자 비법 자료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특별 강연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N분할 매법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시장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장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힘들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얘기 드리는 게 시장은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큰 종목의 시대는 끝났다 선포합니다 작은 종목의 시대다 큰 종목을 두고 계신 분들은 가슴 아플 수 있겠는데 올라오게 되면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작은 종목 위주로 포지셔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제가 추세 하락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장 박살날 때 제가 여러분들 제가 늘 곁에 있으니까 시장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종목의 부피를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큰 종목 대마 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큰 회사는 죽지 않는다 큰 주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세요 제가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내 종목 들고 있는데 방송에서 누가 내 종목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N분할 매매법 즉 주식은 종목이 좋고 산업이 좋으면 갑니다 주식의 매력은 뭐냐면 결국 실적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펀더멘탈에 따라서 흐름을 맞춰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수익 볼 것입니다 자 그럼 N분할 매법은 총 5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발로 많이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서는 몰라요 제가 시장에서 정말로 어느 회사가 좋아지는지를 엄청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안 해도 됐어요 차트만 믿고 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시장이 좋아지는 파이에서 그 종목이 눌리면 계속 분할 매수하면 수익 나요 제가 뭐니뭐니 해도 모멘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트렌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모멘텀과 트렌드 이 두 가지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 돌파 후 눌림자리를 공략하고요 돌파 시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재료와 트렌드가 있는데 정보를 돌파해요 그러면 추경 매수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종목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주식이 최근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서 뚫리지 않을 자리를 뚫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이 내려오겠죠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느 자리에서 적정 가치를 두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결국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항상 내 종목이 어디서, where 반등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목표 수익률은요 20에서 100% 정도 수익 목표를 갖고요 지속적인 또 박스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노직들을 잘 장착하시면 다양한 매매복과 또 다양한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적주와 트렌드주는 구분하여야 됩니다 실적주는요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기관도 들어옵니다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게임이고 그 사줘야 되는 게임이 실적이 좋아지면 기관이 들어오는 거고 트렌드가 좋아지면 개인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주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거기서 어떻게 타겟층을 잡고 어떻게 접근하냐 합니다 제가 시장 돌아설 거고 2차전진 살아나고 메타버스 살아납니다 할 때 어떤 얘기가 돌아섰냐면 메타버스는 끝났다 2차전진 끝났다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메타버스와 2차전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내 뚝심을 갖고 그 산업이 지켜지는지 보면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왜? 안 좋을 땐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고요 좋을 땐 또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게임주들을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죠 안 좋은 리포트가 떨어질 때는 그렇게 우스스도 막 쏟아졌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게임주들은 좋은 리포트 때 또 우스스 올라오죠 뭐예요? 아니 똑같은 현상인데 현상이 몇 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모든 끝들이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러면서 결국은 흔들리면서 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체포 펴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확률상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흙이 조금 척박하다고 느껴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좋은 거였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나빴던 건데 그래서 이 뿌리를 갖다가 또 옮겼어요 자 옮기는 순간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안 좋다고 또 옮겨요 그럼 이거 죽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땅이 좋다고 생각하면 뿌리가 바뀔 때까지는 버티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항상 늘 시장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로블록스가 박살이 났다가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손자를 쳤던 분들은 또 이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결국은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앉아있어서 트레이딩 하면 지금도 저는 자신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 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좋아지는 걸 알아 그럼 뭐해? 발로 뛰어야죠 그 산업이 좋아지는 걸 알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거랑 같이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환사체가 좀 바뀌었어요 제도가 가끔 질문을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제가 하나씩은 짚고 가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황 대표님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진짜 주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주식 저도 정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주식 여러분들과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CB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도 12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상승을 못하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금을 보장하는 게 전환사체예요 컨버티브 원드 채권을 들고 있는데 1년 있다가 채권을 들고 있고 주가가 빠지면 채권 행사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이가 볼 수 있어요 베스트죠 그런데 전환사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만 괜찮다면 장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체법이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냐 최대주주 보유율이 30%면 콜옵션도 30%까지만 할 수 있다 뭐냐면 전환사체를 들고 나서 이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주주가 자꾸 물량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이거 때려지면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행사한도를 30%로 제한하고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좀 더 투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을 둔 거예요 CB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라는 걸 제도적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피싱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가가 하락해서 리피싱 제도 한도까지 가격이 내려가서 유지됩니다 CB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락을 하면 조정은 되지만 다시 가격 상승을 원래 발행했던 가격으로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뀐 제도 제가 예전에 벌점 15점 제도도 제일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원에 CB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CB가 3개월마다 예를 들면 한 달마다 조정 제도를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30% 리피싱 그러니까 70% 원금까지 리피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700원이 돼도 CB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 700원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700원이 나면 열 열 한 13.14 14.14 14.몇 주가 되겠죠 몇 주를 받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장받지만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CB 수익을 내리기 위해서 주가를 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를 하락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CB 투자 제도거든요 지금부터 전환세가 발행되면 제대로 된 투자자와 목적이 있다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전엔 리피싱 제도로 인해서 주가가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리피싱이라는 거는 제가 70%까지 원금이 된다고 했을 경우 1000원이 700원이 됐다가 다시 1000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700원이 되면 700원에서 멈추게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환세 분석만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환세체를 발행해서 회사가 좋아 투자자도 좋아요 그러면 전환세체를 내가 1000원에 발행했으면 이제 이 자리가 바닥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리피싱의 의미가 없는 게 올라가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700원, 900원 10%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환세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돼요 근데 11월 말에 발행해놓은 걸 투자를 안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11월법을 적용받습니다 미리 이 사회에서 결정해서 11월 달에 발행한 전환세체를 납입할 때는 리피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발행하는 전환세체들은 리피싱이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발행 자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로직과 투자의 펀더멘탈, 투자의 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종목적인 부분들 제가 전환세체까지 짧게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종목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에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게임 회사 중에서 펄어비스의 매력은 게임 엔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게임 엔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게임 엔진은 왜 중요합니까? 유니티 엔진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대형 회사 대형 회사들도 엔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게임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게임을 개발하고 싶으면 그 게임판에다가 이런 기본적인 로직에 게임 인형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페24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카페24가 툴을 제공하잖아요 그 툴에다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툴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펄어비스예요 그러니까 자체 최고의 어떤 게임의 로직들의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도 모르니까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게임의 핵심은 뭘까? 아 판을 까는 거구나 엔진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말하는 어떤 거는 슈팅 엔진이라고 하면 슈팅에 맞게끔 돼요 난 그럼 렉이 걸려요 어떤 건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슈팅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무언가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판호 이슈까지 나온 거죠 왜? 기술력과 화질과 적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게임 엔진이라는 부분도 제가 공부시켜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산업별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2차전제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게 있지만 일단 그 부분 주가가 그래서 게임 엔진과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5배를 갑니다 많이 갔죠 주가가 5배를 가고 나서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자 얼만큼 50% 자 이제 N분의 1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HTS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주식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 주식이 75% 자 여기 50% 저 여기 25% 자 펀더멘탈이 살아있죠 앞으로 게임은 메타버스, NFT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데 자 주가 기준으로 딱 내려와서 여기 50% 이 구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 이 정도 되면 평균당가구나 내용이 좋아지면 반등이 나니까 정말 주식 잘하는 분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다시 50%까지 내려옵니다 50% 회계 법칙 자 더 좋은 건 25%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분할 매수가 돼야 돼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9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야죠 만약 여기면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겠죠 지지와 저항까지 만나잖아요 6만원 부근은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게 여기 지지대도 있잖아요 그럼 6만원 부근은 적극 매수 자리로 여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단기 트레이딩 자리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이 살아있어야 되고 트렌드가 돼야 된다 넘실넘실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주식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수익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넷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나라 게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M&A가 들어가고 있냐면 M&A가 아니죠 투자가 들어오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중동 이런 쪽에서 자금 들어옵니다 왜? 우리나라가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만듭니다 화질도 좋게 만들고 왜? 스토리텔링이 탄탄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열풍이 뭡니까 웹툰 열풍 컨텐츠 열풍 왜 그러면 해외와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차이는 뭐냐 해외는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영웅담 이런 게 주면 약간 액션이고 러브 영웅과 러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영웅담 러브 거기에 눈물 세 번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린답니다 그 요소 요소마다 그 눈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감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라인의 그 탄탄함이 게임에서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재미도 있지만 뭔가 게임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그 미묘한 감정 그걸 건든다는 거예요 넷게임스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결국은 50% 25%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물론 넥슨 GT와 넷게임스 합병 그 이야기도 있지만 요 구간 50%에서 내가 비중을 30% 담고 70% 담았다면 평단 11,000원에서 100% 수익이잖아요 로직적으로 재밌잖아요 또 기다려요 만약에 안 오면 나는 이 종목을 지지와 저항으로 13,000원대만 매매하겠다 딱 마음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3대 게임사 중에 하나잖아요 넥슨, 엔시소프트, 넷마블 그 중에 하나의 게임사 관련된 섹터의 주식이니까 내려와서 불안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 회사가 왜 매력이 있냐면 블록체인이 자 오늘 블록체인 공부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하도 시장에서 오니까 그러면 좀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잘 만드는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 블록체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게 왜 게임 회사가 메인으로 갖고 있냐면 게임 회사의 IT 직원들은 가장 최고의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갑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중에 결국은 저장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장 기술이라든지 쪼개는 기술과 저장을 해서 다시 풀어주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기술 다 이거 게임에 쓰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과 게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술진들이 그 기술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제가 가상화폐가 성장하면 게임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비슷해요 IT의 최고목리 게임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자 지금 이제 옛날에는 원탑이 있었어요 그 원탑이 뭐였냐면 위메이드였습니다 블록체인 P2E 게임이 근데 지금 위메이드가 원탑으로 딱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간을 본 거죠 넷마블 이제 들어왔죠 P2E에 자 그 다음에 네오이즈 들어왔죠 NC 서포트 예전에는 공격수 하나 위메이드 혼자였는데 지금 후보군들이 너무 많아 네오이즈 있죠 넷마블도 있죠 엔토 서포트도 있죠 넷마블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넷마블 제가 10만원 언더에서는 주가 반등 가능성 얘기 드렸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넷마블 네오이즈 엔토 서포트라는 3대 체계가 위메이드를 원래 기존에 유명했던 컴투스도 마찬가지 생태계를 다시 공략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썬데이 토즈가 이제 위메이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인수했어요 자 썬데이 토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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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가는데 시장이 무너지네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안 가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내 종목이 가면 시장 반대 종목인데 그럴 경우는 오히려 갈고 나서 나중에 출혈이 커요 시장 안 갈 때 내 종목이 계속 간다 그 이상한 종목이에요 오히려 시장 안 갈 때 좀 쉬었다가 시장 갈 때 좀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 종목이 시장 안 갈 때도 계속 갑니다 나중에 그거는 뭐냐면 체력이 안 되는데 막 달리는 거거든요 병 나요 안 나요 병 나죠 에너지를 청문이 모아놓고 내가 밥도 많이 먹고 힘도 있을 때 그때 달려야 주식은 잘 가는 거예요 자 시장 안 좋으니까 빠진 거예요 뭐 인수하고 나서도 빠졌지만 자 썬데이 토즈라는 게 이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예전에 카톡에 하트본에다가 굉장히 부부상까지 났다고 할 정도로 정말 국민적인 인기를 받았던 그런 게임인데 자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이제 모멘텀 있다 칩니다 자 그러면 전고로 돌파했죠 전고 돌파하는데 대량 매매로 나왔잖아요 인수까지 되고 나서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디까지 50%까지 기다리면 온다 50%까지 왔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자금을 많이 사고 싶어요 그럼 25% 이 자리에서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는 손해볼 자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좋다고 하면 딱 선을 그어봐요 저가에서 최근 고가까지 그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반토막 날 때 매수하겠다 그 구간이 되면 주가는 반등 나온성이 높다 자 그럼 어디까지 매수한지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죠 펀더멘탈이 조금 뚫겠지만 챙기고 봐야죠 주식은 자 50% 구간에서 75% 구간이니까 약 25% 구간이 남잖아요 자 25% 구간이면 여기서 2만 6천원에서 여기까지 20% 수익이 남으면 일단 한번 챙깁니다 챙기나 표현이 좀 그렇네요 수익을 봅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는데 저는 이런 것도 선호해요 뭐냐면 여기다가 반을 딱 세팅을 했어 반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네요 그럼 내가 아 이렇게 정정할게요 이게 100을 산다 칩시다 100을 산다 치고요 자 여기서 50을 들고 있는 거예요 팔고요 또 내려왔어요 그럼 또 50을 여기서 사요 샅다 팔았다 샅다 팔았다 박스 매매 3번 하면 60에서 70% 수익이 주식은 끌고 가는 매매도 있지만 트레이딩 매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맞는 용목은 트레이딩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신대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든 아니면 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대가를 하시면 또 제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W게임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근데 참 제가 볼 땐 재미가 좀 없어요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것 같아요 W게임즈 들고 계시면 좀 재미가 없는 게 빵빵 올라가는 건 없어요 종목을 보니까 습성이 그래 본성의 종목이 조금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꾸준해요 회사가 밑으로 내려오면 올라와요 이게 왜냐면 소셜 카지노고 우리나라 거보다는 해외 쪽에 서버가 더 많아 우리나라 지금 P2E 인허가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죠 해외 쪽에 망이 많은 회사예요 언제든지 확산 쪽은 더 빠르겠죠 미국 쪽에 있고 확산력에 대해서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확산력이 좋고 메타버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죠 자 50% 구간 25% 구간 종목이 느리니까 에이 내려오면 좀 더 내려오겠지 자 여기는 건너뛰 거야 왜 윗고리도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스킵 건너뛰자 25% 여기 여기 구간 여기서도 반등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왜 25% 구간이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존일 수도 있겠지만 손해 구간인데 손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기미는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베스트라는 거죠 제가 W게임즈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착하게 보시라는 게 0 25 50 75 100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셨으면 정말 75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속담 중에 주식 속담 중에 무릎에 사서 어디에 팔래요 어깨에 팔아라 25%에 사서 75%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요 타이밍 요 타이밍 요게 되게 베스트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넷마블이라는 종목 피에닉 게임 관련주로 두 개를 봤습니다 제가 요것도 갖고 왔네요 요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좀 바꿔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건데 게임 중에 P2E라는 게 있고요 PNE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P2E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해라 이거 시대 지났어요 이제 재미없는 게임은 안 합니다 본성 본능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이걸 하면 집중하면 내가 그 약간 스트레스가 날라가 이래서 게임하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근데 그 중독이 P2E가 안 된다면 PNE 플레이 앤 언 놀고 벌어라 놀고 벌어라 이건 오케이 뭐냐면 재미있어야 되고요 엔드라는 뜻이거든요 엔드 재미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다 요즘에 이 게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기다리면요 제가 게임조들 한 번 혁신이 나올 거라는 게 P2E를 만들기 급했어요 뭐냐면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놓친 게 플레이에요 플레이 즐거움 근데 즐거움을 찾는 게임들이 지금 4월 달에 말이 준비됐어요 3, 4월 되면 게임조들 터너라운드 얘기 드리면서 변형성에 대해서 변화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펀더멘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넷마블의 장점은 모두의 마블이라고 주사위 던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땅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에 땅 사고 이런 게 다 LN4T 메타버스로 다 나옵니다 재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 50% 25% 이 자리죠 이렇게 이런 25%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1만원부터였죠 11만원부터 조금만 9만원까지 해서 10만원 언더 왜 지지저항이 있습니까 10만원 언더는 왜 매력적으로 본 것일까요 여기가 보면 지지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항이 보이죠 딱 반대면 14만원 13만원 내면 50% 구간인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17만원 내면 전략 매도 의견도 저는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펀드멘탈도 좋고 내용도 좋고 게임이 메타버스와 NFT와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NFT에 대해서 이제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NFT에 대해서 뭐냐면 NFT가 프로필 프로필에 올리는 NFT 이거에 대해서 PFP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았는데 이제는 활용 가능성이에요 NFT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캐릭터를 샀어 NFT 그럼 이 게임에서 캐릭터가 뛰어다녀 이건 활용 가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NFT가 진화했습니다 옛날에 NFT는 그냥 어떠한 이미지로서의 컬렉션 소장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에어드랍을 통해가지고 이 NFT를 들고 있으면 매출액의 몇 프로를 준다 이런 구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NFT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무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게임드 쪽에서 NFT 변화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광고사들이 젤기획이라든지 지금 많은 광고사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뭔지 아세요? 2차전지 끝난 건가요? 안 끝났어요 메타버스 끝난 건가요? 안 끝났어요 왜 그러면 힘든 건가요? 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올라가는 게 다 물가상승 수혜주잖아요 이걸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됩니까? 이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가상승 수혜주는 지금 최근에 사료주들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광산주들 많이 갔는데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다 응원해요 이게 어느 순간 방송을 하면 부모 마음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다 아파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안 좋은 게 뻔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목들이 근데 아파 내가 나쁜 소리를 하면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상처를 받게 해주는 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좀 안타까움이지 않을까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드라마 정말 잘 만들거든요 저도 전제 드라마를 보면 하나를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그래서 안 보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10분, 5분 추격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는 뭡니다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요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애국심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재밌는 걸 못 찾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격된 걸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컨텐츠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많은 컨텐츠들 정말 요즘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냐면 태양광이 태양에 대한 어떤 빛 때문에 그 초능력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초능력이라는 범주를 많이 안 다뤘었거든요 초능력에 대한 범주도 다르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단순히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전에는 3대 방송사 SBS KBS MBC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전부였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이델리라든지 케이블이 나타난 거죠 근데 케이블 여기까지가 전부였어요 또 근데 지금은요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 더 탑 OTT 시장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건 워낙 공격적으로 지금 한국 드라마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말 전파를 통해 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면 컨텐츠의 다양성 컨텐츠만 잘 만들면 어디든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컨텐츠가 있어도 쓸 때가 너무 제한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컨텐츠만 잘 만들면 뭐 너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곳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왜 이게 엄청난 머니가 되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오버 더 탑이지만 글로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최대 라인업을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 업체 드라마 컨텐츠 업체 어디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주가가요 5만원에서 11만원까지 갔다가 시장에 비실비실하니까 시총이 높잖아요 코스닥 상위 종목 코스닥 그 종목이다 보니 코스닥 중에서 상위 종목이다 보니 이게 시총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가 그 대신에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8만원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만원 언더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왜 50% 구간이니까 자 7만원 구간에서 또 7만원 8만원 5대 5로 해놓으면 파동이 나와서 자 75%에 매도할 수 있겠죠 8만원 매수 9만 5천원에도 20% 정도 상승 순위 근데 이거 장점은 뭐에요 몇조 단위의 회사다 보니 이게 회사가 뭐에요 팔기가 좋아요 매도가 이런거에요 시총 높은 종목의 장점은 뭐에요 매도가 쉽다는거에요 자 주식은요 언제나 넘실 넘실 움직입니다 어떠한 그 파도와도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보는게 중요하다 자 서울옥션 어떻게 보면 NFT의 유행에 가장 선봉 주자가 그림이 아닐까라 생각이 들어 아트 그중에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 경매 그림 경매를 하는 업체죠 굉장히 시장에서도 핫하게 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매 시장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술관 시장도 줄어들었죠 그때 그림을 통해서 NFT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시장에 변화를 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거에요 그림 NFT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림 NFT 첫번째는 두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의 발음을 잘해야겠죠 그림 NFT의 첫번째 가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라는거죠 이것도 두번째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프라인 저작권은 그림 NFT 즉 우리가 걸려있는거에요 근데 온라인 저작권은 나중에는 이 NFT 갖고 있는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크로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핫한거거든요 사실은 에너지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거니까 왜 자 이제 우리가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어느 커피숍에 가면 화장품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그죠 혹은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렇게 이제 어떤 커피숍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탁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이더리움 이렇게 적혀있을거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NFT를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쫙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뒤에도 디스플레이인데 내가 딱 누르는 순간 제가 딱 누르는 순간 여기에 제 NFT가 딱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가상현실과 현실의 어떠한 그런 중간점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나중에 디스플레이 갈런제도 그래서 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갖고 싶은거를 뽐내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NFT 딱 누르면 내 제2의 캐릭터로 사는거에요 NFT가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에 제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런 지금 로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선거방송 할 때도 많이 그 그 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선거방송이 있었죠 시장이 점점 더 많이 확장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타이밍을 보면 종목이 좋은데 좋은데 시장은 못 이기죠 쫙 올라왔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저항이 나오잖아요 지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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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튀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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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원대 또 매수세가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할만 잘해도 된다 좋은 주식을 바라보는 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메타버스와 NFT와 게임과 이런 형태를 계속 말씀드리고 공부를 안 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데서 덜덜덜 떨려서 매수 못해요 주식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에요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건 뭐다? 공부입니다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업미디어 웹툰은래프팀 이 종목도 쫙 올라갔습니다 얼마부터 올라갔나요? 5,000원부터 5만 5,700원 10배 갔어요 10배 탁 가고 나서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고 나서 자 50% 25% 자 50%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분명히 반등 나왔는데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체한 거죠 딱 체하니까 자 어디는 좀 안전해 보여요 25% 구간 여기 구간은 안전해 보이잖아요 퉁퉁퉁 밀린 거야 한 방에 싹 밀린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근데 파워레인저 NFT 애들이 아이들께서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파워레인저에는 향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플랫폼 NFT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과 함께 딱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25% 구간에서 내용이 좋으니까 단 산업으로 해야 돼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지금 갖다 대면 50% 25% 특히 25%의 지지대가 만나면 베스트 그 자리에서는 반발 면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 올라가면 여기서 얼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똑같습니다 자 무릎에 사서 16,000원에 사서 29,000원에 팔든지 16,000원에 사서 42,000원에 팔든지 여기는 펀더멘탈이 보고 회사가 좋아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이 이상은요 까치밥으로 주셔라 주식은 우리나라 그 미약이 기가 막힌 게 주식이 딱딱 맞습니다 까치밥까지 먹으면 체합니다 단감도요 까치밥을 딱 줬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고 내양이 좋으면 기다리셨다가 지지와 정황의 논리에 따라 50%, 25% 저 같으면 30의 비중 70의 비중 이렇게 했을 때 있고 여기만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왜? 한 번에 상승 랠리는 줬잖아요 다 매도 됐겠죠 이게 바로 주식의 알면서 하는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일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빠지면 또 아 어떡해요 좀 올라가면 또 바뀌었습니다 주식은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주식은 이것만 아십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주식은 안 빠져요 제가 볼 땐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데 자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더 이쪽에다 써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하나의 상품이 100원이었는데 하나의 상품이 200원이 되면 똑같은 개수를 팔면 매출액 올라가죠 숫자로 계산되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이 왜 계속 상승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의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물가가 올라가서예요 우리가 옛날에 100원 주식시장의 경제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물가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회수권 토큰 저는 이제 회수권 세대인데 회수권을 340원 200원 우리 1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비 1000원 넘잖아요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들고 몇 번으로 갔다 물가는 그 이상 갔대니까요 경제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주식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주식을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D라는 거는 물가가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다시 1000원짜리가 500원이 돼봐요 그럼 매출액도 당연히 2분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할 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만들겠지만 경기가 돌아서면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 나오면 저는 주식을 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모두 우리가 다우, 나스닥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물가가 얼만큼 올라갔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출액 지표 경기 지표보다는 물가 지표에 따른 영향력이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5일 값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 결국은 정말 잘 맞추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떨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긴 흐름을 보면 결국 원칙대로 가요 자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자 지금 120달러 110달러 정도 되죠 110불 정도 돼요 자 이 유가는 계속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0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원래 적정 유가 마진율이 얼마냐면 50에서 60불이면 마진율이 나온대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초등학교적으로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5, 6학년 이해할 정도로 120불이 넘으면 두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상부터는 다마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불 밑에는 45불 40불 밑에는 손해 구간일 수 있어요 뽑았을 때 근데 50불에서 60불 이상부터 그러니까 저는 120불이 왜 마의 구간이냐면 두 배 구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물론 감산정책을 하겠지만 누구라든지 이게 빠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거나 더 위험한 어떤 경제 위기 뭐 통제되지 않은 변수 이런 건 모르겠지만 120불부터는 5일도 못 가는 게 두 배 이상 구간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증산을 해서라도 누구든지 간에 득이 될 줄 알고 제가 마스크 가격이 4천 원이 넘어가면 마스크가 떨어질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4천 원이 안 빠지고 우리 한 장당 4천 원이었잖아요 예전에 암합리적으로 할 때는 정말 비쌌잖아요 근데 마스크 가격이 지금 뭐예요 500원까지 빠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50에서 60불까지도 다시 회기될 걸 알면 어느 순간 증산을 한다니까요 마스크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마스크를 많이 생산해서 그렇죠 예전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조업 기반에 있었던 그런 업체들만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줄었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러면 유가가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안정화되면 광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철광석이라든지 왜? 육석유를 통해서 추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정점 120달러까지 오니까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타트는 누가 끊었다? 유가가 끊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많이 빠졌던 로블록스라든지 그 다음에 ASML 이런 종목들이 축축축축 올라오는 거죠 코스피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러면 또 다시 하나의 상식선 상에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장치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2,000, 3,000 자리가 쉽냐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누가 가져야 돼?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든 다른 종목들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상에서 옛날에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했던 그 단어 박스피가 형성됩니다 물가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범주 안에서 박스피라는 것에 테두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에서는 좀 오히려 시총이 좀 덜 낮은 종목 그러니까 낮은 종목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 10조 10조 언도 종목 이 정도에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은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지수로 견인창 하려면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코스닥 포인트로 봤을 때 코스닥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낮죠 자 보시게 되면 쌍바닥에 저점을 앉겠습니다 하나 둘에 앉겠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빨리 터닝 포인트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개별주의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시장 많이 힘듭니다 제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시장에서 절대 불변해요 딱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꼭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